안녕하세요. 사단법인 GSC 강동 커리어 플러스 센터 정경철입니다. 자란조신 실천과 대회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하고, 서비스가 변하고, 기관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변하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안에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보다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면 우리가 그런 것을 향하여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운동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조신계획 파이팅!